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개명년 신년운세 중에 미리 알아볼 건데요 범띠분들 시간이에요 우리 범띠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이제 곱이 다 넘어갔어 이제 다 털어 훌훌 털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새 기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번 펼쳐보자고 하얀 도화지에 내 그림을 싹 그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범띠분들 그렇다고 모두 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자기 운기가 아주 나쁜 사람 있어 범띠라고 다 좋진 않잖아 그쵸? 그러나 우리 범띠분들 내년에는 내가 하얀 도화지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리셋되고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나 찬스들이 온다 그쵸?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뭔가 내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신다 그러면 좋은 도화지에 돈이 그려지면 돈도 그려질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많지 내가 좋아하는 짝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가 생길 수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도 할 수 있고 손주도 볼 수 있고 뭐 연령층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새로운 새 마음 태뜩 또 진짜 왜 요즘 졸혼 많이 하잖아 아 졸혼? 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졸혼 그러니까 이혼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서로 각자의 여생을 옆집에서 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어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범띠분들 신영우재 선생님이 이제 또 이렇게 미리 간단하게 또 짚어 주셨는데 이 하반기가 이제 얼마 또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하반기에서 새해가 넘어갈 때 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? 범띠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게 많으실 거예요 이 혼란스러움을 어 지금 잘 극복해서 나가셔야 되겠고 마지막 남은 이 몇 달 그러니까 저는 음력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이 나머지 몇 달을 잘 넘기셔야 돼 이때 관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머지 남은 몇 달 두 세 달이라 그래도 어 관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내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어 이 범띠분들이 아싸란 게 있거든 응 한방이 있어 어 잘 참다가 네 아유 다 필요 없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남은 하반기를 잘 정리하셔서 잘 넘기시고요 욱 욱이라 그런다기 보다는 그냥 뭔가 다 필요 없어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단 얘기야 아셨죠 범띠분들 힘들 내시고요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어요 경제가 힘들다는 건 우리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면 가정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다 힘들잖아 그런데 아유 다 필요 없어 하지 마시고 필요합니다 내년에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니까 큰 도화지 준비해 놓으셨다가 좋은 그림 많이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시니어였습니다 화신당 초록시니어였습니다